20대의 박지연 공동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함께 석 달 남은 지방선거 때까지 당을 이끌어가게 됐죠. 그런 만큼 의전도 당 대표급으로 받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새 대표가 온 셈이니까 당 차원의 지원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. 1996년생 26세의 박지연 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을 수습할 운전대를 잡은 셈인데 파격적인 만큼 그만큼 관심도 쏠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박 위원장이 당 대표급 의전을 먼저 요구했다. 이런 얘기가 들려서 아침에 시끌시끌했어요. 글쎄요. 저는 왜 저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너무 의아하거든요. 물론 비대위원장이니까 대표급에 해당은 되고요. 그리고 당은 당의 대표 비서실이 있어서 당대표의 일반적인 당부를 다 지원을 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그런 걸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근거 없이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 작년에 이준석 대표 처음 됐을 때도 따릉이 타고 출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저는 당대표라고 해서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걸 요구하거나 그런 시대는 지났고 박지연 위원장이 저렇게 무거운 자리를 스스로 맡겠다고 한 것이든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그런 사안은 아닌 거고요. 당이 굉장히 의전을 신경 쓰고 이런 또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. 이 젊은 박지연 공동비대위원장을 보면 언뜻 이 젊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이 당의 변화와 쇄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 아닙니까? 그래서 그 장면들이 언뜻 언뜻 떠오르거든요. 그런데 당 내에서도 과연 박지연 공동위원장과 비대위원장과 변화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일회성이냐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서요.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고 내부의 얘기가 들리던데요.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뭔가 항상 비대위원장 하면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굉장히 어르신이고 묵직한 그런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굉장히 젊은 비대위원장이 좀 낯설고요. 특히 여성이라는 부분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. 박지연 비대위원장이 물론 N번방 사건을 추적하면서 굉장히 사회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여성 인권이나 여성 정책의 부분에서 전문가이지만 꼭 그 여성 쪽에만 경도돼서 앞으로 하겠다.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어쨌든 젊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에도 어떤 그렇게 했던 과거 밖에서 했던 그런 신념과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거고요. 다만 기존의 분들은 저 걱정을 하시겠죠. 민주당이라는 조직이 위에 국회의원님들만 계시는 조직이 아니라 전국에 거대한 당원들을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조직 부분은 또 윤호중 공동위원장이나 비대위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요. 저는 새로운 변화, 민주당의 어떤 쇄신의 모습 이런 것들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 보게 될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 기대가 됩니다. 20대 비대위원장이 함께 이끄는 민주당의 변화 기다려 보겠습니다.